인커밍 스파이스 인커밍 스파이스 와 진짜 저거 앨범드 저거 가자 아 저거 뜯걸 엄청 여기까지 먹었다 아 오지마 어? 이 데모는 스파이야 나인 나인 안돼 여유부리라 죽는거지 인커밍 뭐 시점이나 어빌리티 적은 그런거 다 할 줄은 아는데 만들어주지 못하겠어 내가 아 아 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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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아 진짜 어렵다 어 9번 누르고 1번 누르고 벨팩에서 다음 대로 쓰면 이거 듀오팩 나와요 또 한 놈 잡았다 나 보고싶었쩡 이렇게 또 하는 거 같다 못하게 날려놔 발견했다 발견했다 2 아 스카우트 구륙이 안나왔네 또한놈은 잡았다 곧